SK하이닉스가 청주에 있던 위탁생산, 반도체 파운드리 생산 거점을 중국으로 이전합니다. 2022년까지 청주 M8 생산라인을 중국 우시 공장으로 옮길 예정인데, 이에 따른 후속 투자가 청주 공장에 이어질지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정학순 기자입니다. SK하이닉스 자회사인 SK하이닉스 시스템 IC는 청주 M8 공장 가동을 오는 2022년까지 정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시스템 반도체 설계와 개발을 받는 중소 팜리스 업체가 밀집한 중국 우시 공장으로 위탁생산 거점을 옮기기로 한 겁니다. SK하이닉스 시스템 IC는 지난 2018년 7월 우시정부 투자회사와 합작회사를 만들어 현지 진출을 준비해왔으며, 이미 지난 1분기부터 청주 공장 장비 이설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관심은 충북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쏠리고 있습니다. 현재 청주 M8 생산라인에 투입되고 있는 직원은 1,200여 명 정도로, 하이닉스 측은 중국 현지 파견이 불가피한 일부 직원을 제외한 상당수 인력은 청주 낸드플래시 생산라인 등의 전환 배치를 검토 중인 상태입니다. 하이닉스 시스템 IC가 연간 6천억 원대 매출을 기록해온 만큼, 충북 생산과 수출 지표에도 일정 부분 감소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자리가 비게 되는 M8 공장 자리에 하이닉스 신규 생산라인 투자가 언제쯤 이뤄지느냐인데, 그 시기에 규모에 따라 실질적으로 지역 경제에 미칠 영향과 파장이 가려질 전망입니다. 향후 계획인데 파운드리라든지 시스템 반도체, 그런 쪽으로 사용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반도체가 계속 발전하기 때문에, 지금 향후에는 더 많은 사람들이 우리 지역으로 와야 됩니다. 기술자들이라든지 이런 쪽. 이런 가운데 하이닉스 측은 시스템 반도체 관련 연구 개발 기능을 종전대로 청주 공장에서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HCN 뉴스 정억순입니다.